아메리칸 아이스 아직 안 나온 건가요? 아메리칸 아이스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소한 맛 먼저 갈아 드릴까요? 고소한 맛 먼저 갈아 드리겠습니다. 고소한 맛 먼저 갈아 드리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뭐가 남았지? 식맛. 고소한 맛 하수로 하나 있죠? 고소한 맛. 고소한 맛을 걸어 드릴게요. 고소함을 잘생겼어요. 고소함을 잘생겼어요. 아빠가 참 잘생겼지? 이게 주입식 교육이 무슨.. 뭐가 주입식 교육이 무슨.. 그게 기준이 되나? 처음 본 남자? 남자가 미의 기준이 되는 거지 맞아요 태어나서 처음 물어본 남자가 이 사람이야 기억나? 이 남자야? 이 남자였던 것 같아? 그게 미의 기준이 되나?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? 근처에 살아요 아 제주에 사세요? 아 그렇죠 이 여자친구분? 같이 살아요 아.. 결혼하셨어요? 예비 아 축하드려요 얼마나 되셨어요 만나면? 10년 됐어요 두 분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? 처음에요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왜? 왜요? 같은 동네에 살아가지고 금방 해드릴게요 드립은 이 앞에서 내려주세요 일부러 드립을 시켜요 응 저 드립 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